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곳은 훗 스테이크 집입니다. 산산 고잔점이구요. 고잔 신도시에 있어요. 중앙역과 고잔역 그 사이에 있는데요. 월드타워 D동에 있습니다. 바깥쪽은 잘 안보이고 골목 안쪽에 있어서 정말 찾기는 좀 힘들구요. 신협 옆에 건물입니다. 실내에는 훗 스테이크 큰 그림이 있구요. 카운트옵 위쪽으로는 각종 음료들 그림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메뉴를 한번에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메뉴를 보면요. 등심 스테이크, 런치 스페셜, 최저가가 등심 스테이크 세트 8,500원부터 시작합니다. 사이드 메뉴도 있구요. 음료도 따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테이크 외에도 추가 메뉴나 식사료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와인 한잔하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와인 한잔은 3,500원입니다. 스페셜은 11시부터 3시까지만 운영합니다. 저는 부채살 스테이크 세트를 시켰습니다. 50인 한정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스프가 먼저 나옵니다. 통후추를 갈아서 먹으면 더욱더 맛있습니다. 다음으로 샐러드가 나옵니다. 소스를 추가해서 먹으면 더욱더 맛있습니다. 밥은 반공기 정도 나옵니다. 드디어 부채살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바닥에는 양파를 깔았구요. 철판을 뜨겁게 달궈서 식지 않도록 나옵니다. 옥수수콩과 감자가 나옵니다. 스테이크에 그릴 자국이 제대로 남아있습니다. 잠시 소리 한번 들어주시죠. 이렇게 맛있어보이는 스테이크가 9,500원입니다. 정말 저렴해서 자주 올 것 같습니다. 이번엔 고기를 한번 보시죠. 입가 정말 부드럽게 잘 잘립니다. 고기도 미디움으로 잘 익었구요. 입맛에 따라 좀 더 익혀 드셔도 됩니다. 세트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맛있어보이죠? 이번엔 저걸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죠? 씹는 맛이 정말 부드럽습니다. SNS에 홍보를 해주면 샐러드를 추가로 더 줍니다. 샐러드가 정말 푸짐하게 나왔죠? 가시면 꼭 올려서 꼭 이 샐러드 드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추천해주세요. 이건 제가 먹는 스테이크 사진입니다. 맛있게 생겼죠? 냉장이라서 더욱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를 잘 보시고 위치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딱 저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 중간에 있어요.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 데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다음에는 다른 메뉴를 먹어보면서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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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